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조례 대표 발의가 한 건도 없는 의원이 10명이나 된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해봤더니 강원도 의회가 전국 꼴찌였습니다. 전체 의원 절반 이상이 조례를 대표하지 대표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회도 있었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구 의원 44명, 비례대표 5명으로 출범한 11대 강원도 의회. 1년이 지나 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을 살폈더니 49명 가운데 10명이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원의 20%에 달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비교해봤습니다. 대표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두 자릿수 이상인 곳은 강원과 경남, 경기도 의회 3곳뿐. 나머지 14곳은 1명에서 2명, 많아야 4명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의회는 대표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원 1명당 대표 조례 발의 건수도 1.73건으로 전국 평균 2.87건을 한참 밑돕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운데 첫 손으로 꼽히는 조례 발의에서 강원도 의회가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전혀 대표 발의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1년 동안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강원도 기초의회는 더 심각합니다. 강릉시 의회는 전체 의원 1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이 대표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발의 의원 비율 52%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전국 2위였습니다. 양국은 의회도 전체 7명 중 3명이 지금까지 대표 조례 발의가 없어 전국에서 공동 4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발의 의원 가운데 일부는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 문제입니다. 경실련은 조례 실적뿐 아니라 의회 출석 현황과 발언 횟수 등을 포함한 의원 평가자료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